원산을 이잡디시 수색했다. 아무래도 장두령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령님을 찾지 못했다고 해도 죽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너희들 마음은 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해두라는 것이야. 만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장두령은 새 세상을 위한 걸음이 되었음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보셔! 보셔! 어어? 아니 갑자기 어째 이런다요. 감염 군사들까지 가보고 나면 무슨 운수로 장성백을 잡고 다모 누님을 어떻게 찾으라고! 저리 미쳐! 우린 그저 철수하라는 영을 따를 뿐이야. 아니 그... 아따 참말로... 시방 거기서 팔짱 끼고 뭐하고 있다요! 어? 어? 요 군사들 가고 나면은 마을 똥개들 모아갖고 찾으려그라? 어? 어? 아 은누 와서 좀 붙잡아 뭐라케요! 이 씨... 이 명할놈이... 아니 귓구녕에다가 여의봉을 수색 쳐박았나? 손을 까딱 대고 지랄이 지랄이... 응? 나가 동네에 강아지 새끼 보여?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오고 응? 응? 그래요? 강아지 새끼다 강아지 간다. 오라고 온 게 간다잉? 어째요? 어째 그런다요? 너는 지금 저 판관과 군사들이 어디로 향하는 제 뒤를 밟고 오너라... 아따 참말로... 아니 갈남은 지가 가지고 왜 꼭 나를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한 거여 뭐여 참말로... 염병을... 가다가 확 자빠져버려라이...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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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팡관이... 지금 자수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논질체인 거 같습니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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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이 뭐냐... 으음... 흐음... 저거 좋은 삶인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위반의 삼촌은 필요 없다지 않느냐. 남겨지는 것보다 더 나는 편이 낫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라. 네 잘못이 아니다.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만나지 말자. 다시는. 다시 태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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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 아 아 으 아 아 으 으 아 아멘 아멘 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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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내 이름이야 잘 깨우지 않았어 아니 깨우지 않았어 왜 포기한거야? 그 지나갈 수 있는데. 눈을 떠봐. 새 세상을 보고 싶다고 했잖아. 같이 살고 싶다고 했잖아. 나 아직 되도 못했어. 눈 좀 떠봐. 나도 너 사랑한다고. 제발 눈 좀 떠봐. 제발. 같이 나가. 같이 살아.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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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